응 앞에서 어머 짜장면 맛있겠다 짜장면 이거 비싼거다 6천원이다 그래? 응 쌈섬? 요 안에 만두도 있고 탕수육 이거 나 이거 원래 뭐 탕수육도 좋나 비싼거 맛있는거야 찍어 먹어볼까 와 잡으시고 미쳤다 한 번 먹어봐요 안 뜨거 먼저 한 번 먹을까? 와 와 음 음 맛있다 음 맛있다 안 잡을까? 아니 짜장면 이거 어때? 맛있다 확실하나? 어 아 형 맛집이다 우와 와 아 으 으 으 으 으 우리 이 집에서 짜장면 시켜먹어봤나? 아니 처음인거 같은데?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국물이 기긴다 으 으 으 으 으 이거 요거 반 말아봐도 되겠다 양념장에 응 만두는 어딨어? 밑에 있네 으 으 으 이렇게 맛있는 짜장면 처음인데? 응 으 으 으 으 으 으 으 한 번만 더 먹게 여보 이거 양념장도 그냥 먹을 수 있겠는데 진짜 호나 고풍스럽다 와 대박이다 이거 짬뽕 국물 안에 오징어 하고 있다 이거 빼먹어라 아 아 아 아 시가 못 참겠다 와 아물렛도 많아 와 미쳤다 당시에 미쳤다 그 긁어먹어 천천히 천천히 끝밖에 하나도 없다 천천히 물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징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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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나 탕수육 안 먹을라 그랬거든 와 아이 문자 아 여기는 놓고 안되지 아 으 와 미쳤다 엄마 안먹어? 와 부먹가고 싶은데 요거 이 집은 응 잠깐만 만두 빼고 와 푸멍게 맛있겠다 이 집 싹 부어 응 여기 그릇 들어 응 고마워 응 응 응 와 맛있다 와 와 와 이 집은 진짜 다 먹었때마다 감동이다 와 와 음 만두도 맛있다 보지 오바 이거 다 먹었죽겠는데 응 당연하지 말 끝나면 얘기해라 먹기 민망하게 와 와 값도 싸잖아 응 요거 먹는게 백번 나은거 같은데 응 장수용 짜장면 짬뽕 다 맛보잖아 응 짜장면 짬뽕 짬뽕 와 음 아 음 으 음 으 으 으 으 다음엔 짜장면 꽃 빼기 할까 어 천원 추가 야 인자지 좀 내가 그처럼 제 뿌리 뭐 아 진짜 미쳐나봐요 진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 못먹겠지 아니 나 먹어 어 다 먹어 나 한 개 더 못해 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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